아폴로 신상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맥 전용이라서 은총씨 맥에다가 붙여놨구요 아폴로 2대 연속으로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은 유니버셜 오디오 아폴로 트윈 엑스 듀오 제너레이션 2 젠투맨 젠투미다 젠투로 에센셜 플러스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모델은 이겁니다 아폴로 x4 네요 제너레이션 2 에센셜 플러스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거의 300에 육박하는 가격이구요 오늘은 149만원 딱 두배네요 어 이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또 상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320만원 상당의 UAD 플러그인 증정 12월 31일까지 올해 안에 구매 결정 하시면은 상당히 많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쓰러 가실 수가 있어요 아폴로 x 제너레이션 2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향상된 기능과 완벽한 사운드로 돌아온 차세대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나와 있죠 흠잡을 곳 없는 오디오레코딩과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네 유니존 프리앰프 엘리티급의 아폴로 2세대 오디오 컨버팅 오토게인 AMC 애드온 뭐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구요 네 그리고 200개 이상의 UAD DSP 및 네이티브 플러그인에 액세스해서 이런 사운드들을 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그인 증정 목록이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버전인지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상당히 많이 줍니다 에센셜 플러스 해도 되구요 스튜디오 플러스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동으로 증정되는군요 음 좋습니다 좋네요 자 행사기간 확인해 보시구요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로 트윈 엑스 듀오 제너레이션 2 에센셜 플러스 에디션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된 아날로그 사운드를 당신의 책장 책상 위에서 경험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이 아폴로는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아 왔잖아요 사실 검증이 끝난 또 제품 중에 하나고 뭐 pc 에서 예전에 베이비 페이스만 있을 때 맥에서는 대부분 이제 아폴로를 선택할 정도로 대학마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너레이션 2가 되면서 더더욱 강력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프로듀서들이 수십 년 동안 신뢰하고 있는 아폴로 트윈 엑스 좋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사운드와 전설적인 UAE의 장인 정신을 당신의 데스크톱에서 그대로 구현해 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주요 기능 살펴볼게요 이 컨버터 다이네밀리 인지 어 이거 확인해 보니까 129 더라고요 오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가장 낮은 디스토션을 가진 놀라운 사운드의 차세대 오디오 컨버터 나와 있구요 그리고 여기 이런 니브 api 아발론 맨리 펜더 등 클래식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레코딩 할 수 있는 유니점 프리앰프로 진정한 아날로그 톤을 구현해 준다 나와 있구요 이 유니버셜 오디오 쓰시는 분들의 니즈가 사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날로그 톤 아날로그적인 표현을 하는 데는 확실히 뭐 디지털적으로 엄청나게 깨끗한 음질을 구현해 주는 그런 제품들 많이 있지만 이 UA의 확실히 셀링 포인트는 좀 아날로그적인 톤을 구현해 주는 그런 사운드에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직접적인 확인은 그러니까 비교 확인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사실 아폴로 유저들이 좀 아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컨버터가 좀 아쉽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폴로를 리뷰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플랫하고 플랫하고 이제 깨끗한 느낌보다는 힘이 있고 맞아요 약간 미들 쪽이랑 이제 저역대가 좀 세게 나오는 그게 있었는데 뭐 이번 제품들이 어떤 식으로 좀 더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컨버터가 어느 정도로 또 향상 됐는지도 좀 어 셀링 포인트로써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200개 이상의 UAD, DSP 및 네이티브 플러그인이 액세스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나 모니터 헤드폰을 통해서 믹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게인 사용하셔서 이 테이크 놓치지 않고 여러 인풋의 레벨을 몇 초 만에 세팅을 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서브우퍼 추가해서 믹스해서 로우엔드 디테일도 잡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역대 최고의 아폴로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세계적인 프리앰프 사운드 디테일한 사운드 그리고 정통 아날로그 사운드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당신의 성장에 따른 스튜디오 확장 최대 128개 채널 프리미엄 인아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장비 뭐 늘리고 하실 때마다 추가하고 정리정돈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유기능 여기서 한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구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플러그인 이 에센셜스 플러스에 플러그인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사게 되면은 챙겨주는 플러그인들 인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채널 스트립이랑 프리앰프 6개 있구요 컴프레서 리미터가 7개 이퀄라이저 EQ 6개 그리고 스페셜플러세싱 오토튠도 있구요 네 이런 테이블 레코더 같은 기능들 인스트루먼트 폴리맥스 그리고 딜레이 모듈레이션 리버 브룸 기타 베이스 다 제공이 됩니다 웬만큼 쓸 수 있는 건 다 있네요 네 이쪽에서 보시면은 다이나믹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마이크 인풋 1,2가 123 하이지가 121 라인 인풋 122 라인 아웃풋 127 그리고 모니터 아웃풋 129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1kg 구요 좋습니다 외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네 트윈 엑스 입니다 크기는 뭐 이 정도에요 그죠 네 트윈 엑스 듀오 제너레이션 2 여기서 프리앰프 선택하셔서 채널 1 채널 2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뻐요 반짝반짝 하는거죠 모니터 헤드폰이랑 모니터 이렇게 돌아가구요 예쁘기는 참 예뻐요 정말 깔끔하면서도 가장 직권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디자인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이지 인풋 있구요 헤드폰 인풋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엑스포로 가면 2개씩 늘어나요 이 아랫면에도 그릴이 전체적으로 있구요 패킹 옆면에도 그릴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릴 있구요 자 뒷면 연결 부위 보러 가시면은 옵티컬 인 그리고 파워 온 오프, 아답터, 썬더볼트, 라인아웃, 모니터, 그리고 멀티 인풋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엑스포로 가면은 확 늘어납니다 네 좋네요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은총씨는 아폴로를 실제로 써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제가 희한하게 아폴로를 안 썼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아폴로를 썼다기보다는 그 아포지를 쓰고 그 아폴로의 세틀라이트를 썼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세틀라이트를 쌓아서 이제 UAD 플러그인을 이제 작업할 때 많이 썼어요 그쵸 어쨌든 은총씨는 UAD 플러그인을 되게 많이 쓰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UAD 플러그인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사운드적으로 기대하는 것도 있으시고 그런 특징적인 것들에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이제 아폴로 토인이랑 같이 쓰게 되면은 가장 좋은 찰떡 캐미를 보여주면서도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은총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UAE는 기본적으로 그 아날로그적인 톤 그리고 그 단단한 미들 좀 힘있는 사운드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포인트인데 컨버터가 이번에 이제 129로 뭐 다이나믹 레인지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런 음질적인 부분에서 뭐 아쉽다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의 유일한 부분도 해소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을 통해서 한번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 건데요 아폴로 트윈 2세대 트윈엑스 듀오 제너레이션2 기대하셨던 분들은 다음 시간에 사운드 모니터까지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스펙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